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면요. 중동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허리케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슈가 좀 잦아 드나 싶더니 바로 허리케인이 미국의 낭동부를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하다라는 이슈가 조금 더 반영이 된 건데요. 여기에 기다렸었던 매크로 지표, 가장 중요한 물가, 고용 두 가지 다 나왔죠. 그런데 살펴봤더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9월의 CPI도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고 고용도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남기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시 시작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올라오고 있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동결에 대한 퍼센테이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단에서 하방 압력을 더해준 요소로 귀결이 되는 거죠.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물가가 좀 잡히면서 고용만 잡히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도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랑 2차전지 쪽에서 약간은 좀 잇딸락이 되더니 다시 바이오 쪽으로 센티 분위기가 좀 옮겨가는 걸까요? 어제 주인공이라 함은 플랫폼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며칠 전이었죠. 우리 쉬기 전에 펩트론에서 또 일라이 릴리와 어떤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이슈는 어제까지도 급등세로 이어졌고요. 오후짱 들어서는 리가켄바이오가 또 일본의 오노약품이라는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뒷심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고요하게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또 이와 함께 또 시끌시끌한 포인트 참 잦아들지가 않네요. 경영권 분쟁 이슈인데 TV홀딩스 그리고 TV항공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어떤 주주와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 줄줄이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조선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신조선가가 다시 주춤하면서 내려가나 싶더니 정말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처럼 3분기 기대감을 안고 다시 가네요. 어제 일부 그래도 조선 4.4 대형주단에서는 상승 흐름 볼 수 있었고요. 끝으로는 금융주가 오랜만에 또 보였습니다. 금융주 안에서도 밸류업에 포함된 은행 보험 증권들 그나마 시장 대비 소폭의 오름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약간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은행주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보험이나 증권 쪽에선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융주 쪽에 바라보시는 분들 좀 투자에 유념은 하셔야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도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증시는 세계 최대 난이도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어제의 짱이었는데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조금은 수그러드니까 다시 한 기둥 남아 있었던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일단 많이 이슈가 나왔었던 바이오 쪽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하면 생물보안별 이슈 때문에 CDMO 쪽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개화됐다라면서 시밀로 쪽으로 옮겨갔었는데 다시 꿈으로 가는 플랫폼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바이오 쪽이 상승 배경 가장 크게는 수급의 영향이겠죠. 국민연금, 큰손이 또 바이오 쪽으로 편입 그리고 비중을 좀 확대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어제의 짱 주인공이었던 리가캠 바이오도 올라가 있었죠. 리가캠 바이오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텍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일본의 오노약품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ADC 기술이라 함은 저희도 브리핑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에 암세포만 타겟팅을 해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상 한 몇 년 뒤에는 벌써 한 3, 4배 정도까지 급등을 할 걸로 시장의 캡파도 상당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리가캠도 얀센과 기술 수출을 체결한 바 있고 이와 함께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도 A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직접 오너단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오노약품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때문에 각각의 선급금이라든지 마이스톤 단계적인 기술료 그리고 자에 팔렸을 때 로얄티까지 들어온다면 제2의 알테오젠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살짝은 나올 게 나왔다 싶었는지 약간 좀 차익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막판에 힘을 좀 내면서 9% 상승,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리가캠의 최대 주주로 꼽히는 오리온도 3%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보다 전에 우리의 시장을 다시금 플랫폼 기업 쪽으로 시선을 끌게 했었던 주역은 펩트론이었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약발이 오래 가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한 주에 한 번 맞던 걸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맞아도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거고 또 그만큼 잘 팔릴 테니 병원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도 서로 위미는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시장파이에 엄청난 파금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런 바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좀 늘려갈 수 있는 약효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을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복수의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펩타이드 약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후보가 될 수가 있죠. 복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비만치료 후보 물질이 위고비랑 또 마온자로보다 훨씬 더 감량 효과가 뛰어난 걸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를 더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 일상 결과가 긍정적이어야만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펩트론은 그 전일 20%, 또 20%, 거의 이거래만의 50%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고, 그 밖의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분풍을 더해줬습니다. 리가캠, 펩트론, 이제 넥스트 리가캠은 무엇일까요? 제2의 알테오젠을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실적 시준으로 넘어가게 됐었는데, 오늘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바이어 다시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이슈 또 하나 있죠. 바로 대망의 로보택시가 공개됩니다. 저희가 어제 브리핑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겸 들고 왔는데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로보택시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아웃라인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사람이 타지 않다 보니까 문은 위쪽으로 열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로보택시, 사이버갑과 함께 또 12인승, 한 12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밴도 새로운 신차로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를 모아놓는 그런 상황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을지는 잠시 뒤 11시, 우리 시간 장중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오히려 로보택시가 공개되면 셀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난주부터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쪽이나 카메라, 모듈, 영상 관련 주들 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행사에서 혹시나 전기차 4680과 관련된 배터리 기술에 코멘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갖고, 2차 전지 쪽의 연결고리를 또 어제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인지 어제는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밸류체인 단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관련 주들을 엮어봤는데요. P&T라든지 하나 기술, 장비 쪽은 3, 4 모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차원에서 한번 표기를 달리 해봤으니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로 찾아보는 연결고리 오늘 2탄까지 진행을 했는데,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플러스 알파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AMD, 엔비디아의 대항마 칩을 공개했는데 별로였는지 4% 약세로 마감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보니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역시나 AI 칩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사실 정도만 우리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빼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 우리도 오늘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다수는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는 물가가 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또 물가가 상당히 잘 잡히고 있어서 부동산 쪽만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되면 예상대로 흘러갈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끝으로는 원자재값이 말썽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또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쏟아놓은 효과라고 하는데, 시간 외에서 각각의 약간의 오름폭이 포착됐다라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장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인데 뭔가 금요일 같지 않은 금요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참 쉬면서도 이슈가 끊이지 않아서 체감상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어제 주인공부터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플랫폼 기업들 약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펩트론에서 시작해서 어제 오후장에서는 리가캠, ADC 기술에 대한 어떤 전도 유망함은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온 기술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가더라고요, 펩트론 만큼. 한 10% 정도 갔죠. 그리고 최근에 한 3,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강한 상승 나왔는데, 그럼 오늘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아마 어제 아까 앵커닛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업프론트 계약금이 비공개가 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이유가 향후에 추가적인 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인증을 하고 있고, 일단 9,400억 계약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금이 총금액이, 첫 업프론트 계약금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이 계약이 정말 잘했다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인증을 받는데, 대략 한 5% 이상, 그러면 적어도 450억에서 600억 계약금은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건 바로 4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650억이 1인칭인데, 9,400억 큰가 아닌가의 차이는, 이거는 동물실험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만으로 9,400억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큰 건입니다. 전임상이라서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온호약품 같은 경우도, 물론 SK바이오파인, 에스코프리 관련된 딜을 했던, 오티보 관련된 회사였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딜, 물론 어제 나왔던 이 딜은, 기존에 우리가 애사했던 딜은 아닌 파이프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래 리각헨바이오는 항상 매년마다 꼭 하나씩은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의도치하는 하나가 일단 나왔다는 점, 이게 물론 패키징 딜이고, 두 건의 기술 이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올해 연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애사했던 딜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금이 공개가 안 된 것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온호약품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리각헨바이오도 3,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이제 물론 RTO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27년, 28년도에 로얄티에 따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대부분 바이오 플랫폼이 상승한다는 측면이 있을 때, 어제 리각헨바이오는 충분히 엄청난 좋은 계약을 따낸 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작아가지고 비공개가 아니라, 결국에는 향후에 협상을 위해서 비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 플랫폼, 물론 상반기 때도 계속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 폼에 대한 위상, 예전 같았으면, 기술주의 이전 나왔으면, 바울께서는 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위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팩트론, 아이토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을까요? 이따가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네, 좋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분기는 약간 아쉬울 수 있으나,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밸류가 충분히 계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가가 빠진 이유는, 당장의 3분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장의 걱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기초 체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어제 HLB 같은 경우는 시간회에서 하한가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지연이 됐다, 아예 취소된 건 아니고, 지연이 됐다라는 이슈로 차익 내용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다른 기존의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으로 거의 국가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고, 일단은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각자 도생으로 여전히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이슈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나 개별 종목들로 압축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우려감이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와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개별 종목들 별로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테오젠이라든가, ABL 바이오, 퓨처캠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고 딱지를 달고서도 계속 갑니다. 풀리지도 않고 계속 좀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매수세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좀 조정시에 담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조정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계속 좀 조정시에 담으려고 하는 매수세가 계속 좀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원인 중에 하나가, 추가적인 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ADC, SC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킨슨 치료제가 임상 이상에 좀 진입할 걸로,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이 ABL 301이라는 건데, 일단 이게 좀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좀 하반기에 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알테오젠과 좀 비슷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하음제 이중항체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이중항체 ADC 관련해서, R&D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도 좀 단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좀 총알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해서, 내년도 파이프라인을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이중항체 ADC 관련해서도, 그리고 관련한 ABL 301, 그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도, 내년 말에 좀 임상 좀 새롭게 진입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노바티스라는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노바티스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바티스 주가가 상당히 잘 갑니다. 미국 안에서도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ADC 다음은 RLT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RLT가 이제 방사성 항암제라고 보시면,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퓨처캠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이 FC705라는 거고, 일단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상 임상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내년 상반기 정도였었는데 좀 이게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상 임상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이프라인이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빅파마들이랑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져봐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장의 전망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리각캠으로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꼽아주셨는데, 사실 리각캠이 어제 신고가였죠. 빠졌다기보다는 펩트론의 기대치가 너무 눈 높이가 높아졌다 보니까, 그거보다 덜 가서, 이거 그 기술 계약이 그 정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두 분 다 지금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리각캠은요, 오늘 만약에 기회를 주면은 사두면 좋겠지만, 만약에 기회를 안 주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좀 시초과에 발 넣어볼까요? 웬만하면은 좀 조정시에 담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조정을 잘 안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 바이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학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각캠 이런 종목들 안에서, 좀 부담이다 그러면은 일부 좀 정찰병이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일단 넣어두고, 좀 조정시에 추가로 좀 포트를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알테오젠에 또 설레가 있다 보니까, 어제 0% 그냥 완전 보압해서 마감했는데도 신고가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리각캠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리고 HBL, HLB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어제 잠깐 기사를 봤을 때는, 재심사 서류를 항서제약이 제출을 했고, 그에 대해서 FDA에서 뭐 클래스2였나요? 근데 그게 일단은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그런가요? 클래스1으로 받았으면 3개월 내, 클래스2를 받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그러니까 대략 한 3월 20일 날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나왔던 거고, 문제는 중국, 미국 자유의사 엘레바나, 중국 항서제약과 같이 파트너식으로 하고는 있기는 한데, 물론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가난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3조 5천억 시장이고, 우리가 렉나자 얘기했던 시장이 10조에서 15조 시장, 그리고 그는 폐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위암 시장이 될 한 8조 시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난 시장을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 이제 스위스의 로슈, 로슈 회사가 7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클래스2로 분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미 시장이 워낙 이제 옳은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FDA 승인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제 북미 시장에서 그런 경제사 로슈나 다른 두세 개 회사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침툴이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알테오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테오전도 경쟁사가 할로절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1위 머크사와 역조에 관련된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상황인데, LTV는 그러면 그 경쟁사부터 이 시장을 진도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대략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10조 시장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대략 이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연간 비용이. 우리가 환자라고 치면 이 간암 시장을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4억 정도 드는 시장에, 그만큼 고가에 대한 의료 시장인데, 과연 여기서 과연 이 침투율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FDA 승인입니다,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과 테라피티스가 총, 시청만 하더라도 물론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한때는 2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3조 시장에서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시가총형이 20조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오버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이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도 그렇지만, 시장 성장성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물음표가 뜨는 간암 쪽이었습니다. LHLB 많은 분들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또 다 적응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채널 고정했던 주인공은 뭡니까? 일단은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BL 바이오가 가장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중항체 관련. 그렇죠. 이게 한 6월쯤에 그때 1,400억 자금 조달하면서, 바로 간담회가 열렸고, 그 당시 공식석상에서 이상한 대표가, 내년까지 기술 두 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정정을 하면서, 한 건은 올해 이내에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해봐야 3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미 탐식 계약은 했다고 얘기를 했고, 탐식 계약한 이후에 본격적인 계약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ABL 바이오는 그 다음 타자가 맞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RTO전도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이 두 타자가 이번 4분기 때, 그 다음 주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내년에는 ADC 이중항체 쪽으로, 그 1,400억 받은 자금으로 전임상 IND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준현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기존에 산업이 쪽에 우리가 2년 전에 1조 2,700억 그때 기술을 이전했던 게, 인상 1상이 2월 말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인상 2상이 들어가면서 마이스톤을 지급을 받는데, 그게 아마 600억에서 900억 사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단히 그 정도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내년 1분기에 그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술 이전 하나가 4분기, 1분기 때는 마이스톤 지급, 적어도 2분기나 3분기 때는 전임상 관련된 ADC 이중항체 쪽에 IND 신청, 이게 분기마다 스케줄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번에는 예전에 2년 전에는 AB 바이오가 기술 이전에 나오고 나서 세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스케줄이 오히려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번에는 3만 4천 원까지 왔지만, 4만 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RTO전도 같이 비중을 늘려가는 측면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꼭 봐야 된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받는 것이 성급금인가요? 네, 오프론트 계약금이라고 해서, 보통 총 계약금액의 5%나 10%면 정말 잘 받은 거예요. 보통 5% 이상이면, 이게 향후에 예전에 한미약품이 산업회와 계약받을 때, 이게 계약금이 반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산업회가, 너네 이거 안 쓸래? 그냥 이거 반환할래? 그래도 돼요? 그때 한미약품이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프론트 계약금을 많이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비슷하게 봤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팁까지 또 주셨네요. ABL 바이오 정리를 하자면 4분기, 올해 4분기에 기술 이전 계약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급금 들어올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이 또 기대된다는 점에서, 두 분 공통적으로 ABL 바이오 관심주로 나왔고요. 알테오젠까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로보택시 넘어가 볼까요? 자, 어제 주셨던 의견들과 두 분은 맥을 같이 하실지 달리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로보택시, 세론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기대를 전혀 가져볼 게 없는 걸까요? 아니요, 기대를 가져볼 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앞으로 실생활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세론 물량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기대감은 지속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번에 또 테슬라 모델2가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델2는 지금 저가형 모델이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저가형 모델들이 지금 좀 Q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팔아야, 그래야 좀 전기차 어떤 캐짐을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저가형 전기차, 특히나 모델2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언제 좀 실제로 좀 출시가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2차 전지도 같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센티 자체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실적 회복세가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포트를 구성을 하신다면 아마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히려 길게 봐도 괜찮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 많이 꼽히고 있고, 지난번에 대표님도 주셨던 게 라이콤 같은데, 종목을 조금 바꿔주셨어요? 네. HL만도 꼽아주셨네요? 네. 일단 자율주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좀 새로운 물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매매를 하시는 관점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실적 회복세가 좀 빠른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최근에 중국 내부에서 전기차 판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면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최대로 판매량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최근에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보조금도 지급을 하기도 하고, 이구안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내부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단은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나게 되면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로 지금 니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멕시코 공장들이 새롭게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이 완료가 되고 가동이 되면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인도 IPO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도에도 같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HL만도가. 그래서 이제 HL만도도 만약에 인도 IPO 진행을 하고 나서 인도에 대한 어떤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정이 되면 아마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L만도는 또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로봇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요.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성장 모멘텀도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품에 대한 매력과 함께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HL만도를 오늘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모델2 이번에 출시될 확률이 높다, 로봇 택시와 함께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델2도 LG에너지 솔루션과 관계가 있나요? 뭐 추후에 봐야겠죠. 4680 배터리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은 27년에 대량 생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론 테슬라가 선도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죠. 작년 아마 하반기쯤에 G90 모델을 통해서 레벨 3단계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올해 다 갔죠?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지금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는 레벨 4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자랑이 첫 번째고 특히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이걸 택시 조합이 허가를 내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집진이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렌티어나 아니면 스마트, 아까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아니면 모토렉스나 프렌티어 그리고 넥스틱 회사들 적어도 내년은 돼야 흑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갈까 말까 한 지금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세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현대차가 G90이 빨리 레벨 3단계가 시행캐스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을 경우는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광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차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테마주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품주들이 수혜를 좀 봐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러면 27년, 적어도 30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결국 예전에 현대차도 레벨 3단계 자동차를 23년으로 어느 정도, 그때가 전체 자동차에서 4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23년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가 하는 거를 좀 지켜보자 쪽으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G90도 있지만 웨이보랑 협력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협력이 개시가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국내 부품주들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해서 두 가지 모멘텀 받고 자율주행을 좀 생각해보자고 이게 의견,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멘텀도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해서는요? 일단 전기차는 3분기는 이번에 바닥에 찍었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도 그동안 37만 대, 43만 대, 이번에는 47만 대 비슷하게 언저리 컨션보다 살짝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4680 양산 4분기 때부터 시작되고 테슬라, 그리고 벤츠 쪽과 대략 수조원 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때부터 북미 공장의 왕궁에 따라서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어제 빠진 거는 GM, 그리고 RTM 관련 브랜드를 폐기를 했죠. 그 폐기에 따라서 어제 좀 빠졌다고, 빠졌고 물론 GM이 인베스터데에서 얘기를 했던 건 각형이나 파우치 쪽의 배터리를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LG N손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N손은 테슬라와 벤츠와 아마 추가적인 계약들이 고객사들이 굉장히 확충되는데 목적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여러 리포터들이 본격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리포터들의 목표가 사양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3분기가 실적 바닥은 맞고 물론 한 가지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이죠. 대선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아마 기관 애널들은 그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좀 법격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변수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기간으로 봤을 때 30만 원 대비 지금은 한 40만 원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고점에 대한 소화물량을 대선 고리로 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길게는 괜찮다라는 두 분의 의견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오늘 시장도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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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